노래를 해야되는데, 용기가 나지않아요 엉망진창같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순이 정해주는 남매! 이름하여 순정 남매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가 인사 좀 먼저 하자 너무 신나가지고 여러분 반갑습니다 순정 남매 주인장 정희구요 오늘 새로운 순이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순이로 뵙게 됐는데요 NS 홈쇼핑의 쇼호스트 김혜연이라고 하고요 오늘은 주제가 너무 제 마음의 고민을 해결해준 주제인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니 무슨 고민이 있길래? 제가 올해 딱 31이에요 근데 이제 변화가 좀 많아지더라고요 뭐가 막 처지고 뭐가 부족해지고 하다 보니까 야 오늘 주제 내가 공부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부등학교에 달려왔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오늘 랭킹 주제가 더 궁금해지네요 그러면 오늘 주제는 우리 순이 씨가 직접 발표해 주시죠 네 오늘 저희 순정 남매 랭킹 주제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탈모 예방입니다 아 벌써 가슴 아파 진짜 그거는 아 정말 신이 우리에게 준 어떻게 보면은 축복이 많은데 저주야 저주 아니 요즘에 피부과에 중년 여성분들이 탈모 고민 때문에 그렇게 많이 오신다고요 그러더라 진짜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봄철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날이 따끗해지면 좋긴 한데 이 머리는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왜 유독 왜 봄에 그러는 건데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겨울에 비해서는 신진대사가 더 해발해지고 그러면서 일교차가 심하니까 두피에 유수분 밸런스가 중요한데 요게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각질 생기고 지방 생기고 유분기 많아지고 네 그렇게 되니까 아니 거기다가 왜 봄에 다들 아시잖아요 아 오늘 날씨 좋다 따뜻하니 좋네 하는데 황사야 창문 열었는데 미세먼지야 아니면 꽃놀이 과자인데 꽃가루 앙취 하는데 막 지금 두피는 난리가 있어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유수분 밸런스가 안 좋아지면서 같이 생기는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 탈모 그 모공 있죠 그렇죠 모공을 막아버린다고요 그럼 이 탈모가 더 심해지는 거지 이렇게 또 요즘 같은 날씨에도 특히나 심해지니까 관리를 해주셔야 하는데 저희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사람들이 잘 모르고 지나쳤던 이 탈모 원인 탑3를 저희가 데리고 왔습니다 오늘은 진짜 간절하신 분들은 끝까지 집중해 주시죠 사람들이 잘 모르는 여성 갱령이 탈모 원인 3위 말씀드릴게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갑상샘질환이라고 합니다 야 아니 갑상샘질환? 네 일단 약간 생소하다 아니 근데 갱령기 여성 탈모가 사실 원인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뭐 처자식부터 해가지고 남편이 일단 존재 자체가 스트레스잖아 스트레스 아 물론 사랑하지 근데 사랑을 줄 때는 뭐 일리밖에 안 되고 거의 팔구가 스트레스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뭐 두피도 자극되죠 여기다가 사실 가족들이 똑같은 샴푸 쓰다보면 내 두피에 맞지 않은 그런 헤어용품들이 쓰기 마련이 있거든요 샴푸, 트리트먼트, 린스부터 해가지고 이게 전부 다 복합적으로 작용해가지고 이게 횡해지는 게 바로 여성 탈모입니다 맞아요 봄철만 되면 체중, 뭐 살이 빠지는 건 좋은데 체중과 함께 모발도 함께 빠지시는 분들 분명 있으실 거예요 체중과 함께 모발이 함께 빠져나간다? 이거 이거는 사실 갑상선을 꼭 체크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갑상선, 갑상샘 계속 나오고 있는데 요즘엔 뭐 드라마, 영화 속에서도 이 갑상선에 뭐 문제가 생겼다 아니면 주변에 꼭 드라마나 영화 아니더라도 주인들 중에서 여성들 중에서 꼭 한두 분쯤은 갑상선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요즘 몸이 안 좋아져가지고 병원을 다닌다 이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만큼 되게 조금 이제 흔해진 그런 질환 중에 하나인데 그럼 갑상선이 뭐 하는 데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몸의 신진내사라든지 심박수, 체온 이런 것들을 컨트롤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이 예를 들어서 이상 증상을 일으켰어 근데 갑상선 호르몬이 갑자기 과다 분비가 되면서 신진내사가 빠르게 증가하겠죠? 그러면서 심장도 빨리 뛰겠죠? 그러면 이 머리, 모근으로 가야 될 영양분이 거기에 다 써버리니까 갑자기 부족해지는 현상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탈모의 원인 되는 거죠 그러면 정말 갑상샘, 갑상선이 정말 중요한데 이걸 미리미리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첫 번째로 당연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병원으로 가시는 게 꼭 필요하겠죠? 그럼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일순위인데 근데 사실 병원으로 가기에는 약간 조금 내가 증상이 심하진 않아 또는 좀 부담스러워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저희가 준비한 게 있잖아요 정말 집에서 편하게 관리하실 수 있는 저희가 순정 꿀팁을 준비했습니다 체중과 모발이 함께 빠지는 것 같다? 그럴 때는요, 요드 영양제를 구매해서 드셔보시는 것을 저희가 추천하거든요 요드는요, 뭐 아시는 분도 많으실 겁니다 갑상선 호르몬 합성에 필요한 필수 성물이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봄철에 특히나 이 요드가 부족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봄철에 맞춰가지고 이 요드 영양제로 보충을 해주시면요 체중과 모발이 같이 빠지신 분들 특히 이거를 도움을 받으실 겁니다 요드 영양제가 종류별로 있다 보니까 가격대별로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다 살펴보시고 여러분에게 적합한 제품을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여성 갱년기 탈모 원인 2위 이건 좀 의아하실 수 있어요 네 비타민 A 과다 섭취 아니 비타민 A 과다 섭취는 뭐야? 아니 비타민은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 수 좋은 거 아닙니까? 비타민은 많이 먹었을 뿐인데 그 재뿐인데 머리까지 빠지면 너무 가혹한 거 아니에요? 아니 저도 사실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비타민은 먹을수록 좋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겠지만요 우리가 흔히 아는 비타민 C가 많이 먹어도 알아서 나머지는 소변으로 걸러지는 그런 성분이고 근데 비타민 A는 지용성 비타민이라 해가지고 많이 섭취를 했을 때 나머지는 배출되는 게 아니라 독성으로 바뀌어 버린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러면 그 독성으로 우리 몸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죠 야 이거 좀 심각한데? 보통 이제 우리가 40줄 넘어가면은 눈이 건조해지고 침침해지고 안구 영양제 많이 챙겨 드시죠 근데 거기에 이 비타민 A가 되게 많이 들어가 있을 확률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 뭐야 난 눈 좋아지려고 먹은 건데 그럼 눈을 포기해야 돼 아니면 머리를 포기해야 돼 이게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하기에는 너무 둘 다 치명적이잖아 그래가지고 참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또 꿀팁 준비했죠 그래서 저희가 또 준비한 순정남의 꿀팁 베타카로틴 성분 아시나요? 베타카로틴 성분이 들어간 안구 영양제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또 수용성 비타민과 비슷하게 많이 섭취를 하셔도 나머지는 배출이 될 수 있는 그런 성분이래요 아니 실제로 이 베타카로틴이 늘 모두의 염원인 그 안티에이징 거기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자 일단 탈모 억제 시켜주죠 그리고 안티에이징 해주죠 그리고 안구 건강까지 걱정 없이 지켜주죠 이게 바로 일석삼조 아닙니까? 자 그러면 대망의 일입니다 여성 갱년기 안그래도 속상해 죽겠는데 탈모까지 돼가지고 더 내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일입니다 바로 에스트로겐입니다 아 아 진짜 뭐 역시 에스트로겐이야 아니 사실 뭐 중년 여성분들이 이게 완경기가 될 때면은 슬슬 에스트로겐 호르몬 분비가 줄어든다는 사실을요 이미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아 이게 왜 갱년기 때 조금 아 노화가 좀 빨리 오는 것 같네 뭐가 변화가 됐네 이런 것들이 원인 중에 하나가 에스트로겐이 줄어드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게 단순히 노화뿐만 아니라 왜 그 모발의 사이클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발이 쉽게 말아가지고 새롭게 돋아나 그리고 얘가 이렇게 튼튼해져 그리고 쭉쭉 자라나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빠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다시 또 돋아나고 이 사이클이 있는데 에스트로겐이 부족하다 그러면 이 사이클도 느려진대요 근데 그나마 느려지면 다행이지 느려지다 못해 아예 그 텀이 너무 길어가지고 이 모공이 막혀버린대 그러니까 다시 나고 싶어도 못나는 거지 너무 무서워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에스트로겐이 정말 그야말로 우리 모공의 그리고 탈모의 중요한 역할 원인이 되는 건데 이 에스트로겐 그놈의 에스트로겐을 조금 이렇게 활성화 시키는 방법은 없을까 그래서 준비한 에스트로겐을 열심히 이렇게 발생되게 만드는 음식이 있죠 바로 여기서 순정 팁 나갑니다 노래를 해야 되는데 용기가 가지 않아요 이런 노래 다들 아십니다 네 모르니 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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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까 저 엉망 칭찬 같기도 하고 야 이중기 참 젊었다 젊었어 꽃미남 꽃미남 왜 그때잖아 한창 왕의 남자 어머 너 여기 있고 나 저기 있지 야 이때 이중기 그냥 리즈였거든 그렇게 열풍을 일으켰던 뭐를 좋아해? 석류, 석류 그러니까 에스토로엔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음식이 바로 석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는 건 바로 매일 아침에 석류 콜라겐 한포로 두피 건강 지키시고 또 노화 억제 도움받아보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또 이렇게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순희씨 이제 서른 넘어갔잖아요 네 준비하셔야 되잖아요 소감이 어땠어요? 아니 저도 준비를 물론 해야 되지만 이미 갱년기 시기가 이제 지나가버리신 저희 어머니 생각이 많이 났어요 그렇게 힘드셨을 때 내가 이 중에 하나라도 알았다면 뭐 하나라도 선물로서 좀 도와드릴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은 효도 좀 하시고 효도를 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힘든 거 아니니까 꼭 좀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안녕